LG 생활 건강이고요. 매수가가 449000원 비중은 10%입니다. 말 그대로 황제주의 몰락이다 라는 평가가 어울릴 것 같은데 신라 호텔과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가 오면서 신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전용적으로 매직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하락의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미 드렸기 때문에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 잠깐 반등 나올 때마다 이건 매도의 반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무너졌어요. 저는 빨리 다른 쪽으로 교체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물타기는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타기 없이 빨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